안녕하세요 오늘은 단어하고 대화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불이야 불 사장님 잔고에 불이 났어요 뭐 빨리 소화기 갖고 와 잔고의 사유들도 가득한데 모두 다 버리면 큰일이야 여기 있어요 불길이 져져서 소화기로는 어렵겠어 119에 전화하고 올테니까 아모니카는 계속 끓고 있어 이제 두 번씩 읽고 번역하겠습니다 불이야 불 사장님 잔고에 불이 났어요 뭐 빨리 소화기 갖고 와 뭐 빨리 소화기 갖고 와 다 맥 때역 범풍 불읍 악기 파이 먹을 른 잔고의 사유들도 가득한데 모두 다 버리면 큰일이야 잔고의 사유들도 가득한데 모두 다 버리면 큰일이야 잔고의 사장님이 더 버리면 큰일이야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니네 불길이 져져서 소화기로는 어렵겠어 불길이 져져서 소화기로는 어렵겠어 언따 불이 져져서 소화기로는 어렵겠어 119에 전화하고 올테니까 아모니카는 계속 끓고 있어 119에 전화하고 올테니까 아모니카는 계속 끓고 있어 비가 가야 한다고 생각해봐 전화하고 올테니까 아모니카는 계속 끓고 있어 4. 내가 보다 대신 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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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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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아니냐. 나의 이리abyrin은 중국음식이 중국음식이 중국음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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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주신다고 너는 내 discussions 너가 뭐 뭐? 빨리 소화기 갖고 와. 장고의 사유들도 가득한데 모두 다 버리면 큰일이야. 여기 있어요. 불길이 져져서 소화기로는 어렵겠어. 119에 전화하고 올테니까 아모니카는 계속 끓고 있어. 네, 잘 컸습니다. 오늘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많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